2024 멜론 뮤직 어워드 밀리언스 TOP10 축하합니다. 플레이블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는 플레이블 밀리언스 TOP10은 멜론에서 발매 24시간 내에 100만 스트리밍을 달성한 앨범에 주는 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. 이 상을 저희 플레이블의 팬 모든 플리분들께 받을 것 같습니다. 올 한 해 플레이브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정말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는 저희 플레이브가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플레이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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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